국내 OTT 기업들이 지난해 적자를 지속했습니다. 광고 선전비를 줄이며 비용 효율화에 나서고 있지만 적자 탈출이 쉽지 않은 모습입니다. 티빙과 웨이브는 지난해 광고 선전비를 각각 전년 대비 18%, 34% 줄였습니다. OTT 이용자가 늘어나면서 매출은 사상 처음 3천억 원을 돌파했는데요. 그럼에도 적자는 지속됐습니다. 콘텐츠 수급비가 매해 증가하기 때문입니다. 왓챠 상황은 더 어렵습니다. 광고 선전비를 41% 축소하고 인건비도 38% 줄였습니다. 적자 폭은 줄었지만 매출도 40%가량 낮아졌는데요. 왓챠는 적자 개선을 목표로 비용 통제가 진행됐고 결과적으로 이용자 유입이 줄어든 영향이라고 설명했습니다. 뉴스토마토 이지은입니다. 여자 상태 상태에서 뺏기進한 이를 colocar 이 모노들의 동 Sac